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1978년도 중국이 개혁개방정책을 실시한 이후에 엄청난 부자들이 중국에서 만들어져 왔습니다 브레딧 스위스가 발표한 2018년 글로벌 웰스에 따르면 100만 장자의 수는 미국이 1735만 전세계 41% 중국이 348만 전세계 8% 그 다음으로 일본이 280만 7%입니다 질문 첫번째입니다 중국 부자 얼마나 조국을 떠났는가 인민열풍이 불어닥치고 있습니다 중국에 첫번째입니다 사실 1. 중국에서 자산 100만 1000만 위안 약 17억원입니다 이상 부자 중에서 인민을 고려중이거나 수속중인 사람 수는 60%입니다 2017년 기준으로 이 가운데 3분의 1은 이미 해외 자산을 옮겨둔 상태다 사실 첫번째입니다 사실 두번째입니다 중국의 한 은행에서 고객 상대로 조사를 했습니다 자산 1억 위안 약 170억원입니다 아주 부자죠 2만 명을 상대로 조사를 했는데 응답자 가운데 27%는 이미 인민을 완료한 영주권을 갖고 있는 상태고 47%는 고려중이거나 수속중이다 자산이 많거나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일수록 탈중국 중국을 떠나는 비중이 높습니다 사실 3. 세번째입니다 거주주택을 제외하고 순재산이 100만 달러 12억 이상인 중국 부자들 가운데 2000년부터 2016년까지 17년간 중국을 떠난 사람은 10만 9천명입니다 2016년 기준으로 한 해 동안 9천명이 떠났습니다 2017년도에 한 해 동안 1만 5천명이 떠났습니다 부자들의 인민 열풍에 대해서는 중국의 당국자들도 인정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네번째 사실입니다 인민 관료는 사람들 가운데 관료자네들이 절반 정도입니다 실제 중국 관료들 가운데 자네를 해외에 유학시키지 않는 사람은 없을 정도입니다 대부분 미국입니다 다섯번째 중국의 성공한 기업인들 가운데서도 중국을 떠나겠다는 비중이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여섯번째 선호지는 호주 상속세가 없습니다 미국 그 다음에 캐나다 순서입니다 캐나다도 상속세가 없습니다 순서로 선호를 합니다 두번째입니다 중국 부자들이 왜 떠나는가 떠나는 이유가 뭔가 첫번째 자식교육입니다 자녀들에게 더 나은 교육환경을 제공하겠다 중국의 교육은 한국의 교육보다 훨씬 더 경쟁적입니다 그래서 혹자는 살인적인 교육환경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섯살부터 대학을 졸업해까지 아이들도 고생하지만 부모들도 명렬하게 질주하는 그런 교육전쟁이 시작됩니다 이민을 가는 한 부자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애도 달랑 하나인데 중국에서 키우고 싶지 않다 남들 하는 대로 인민가인 이유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두번째입니다 불안전한 제도와 정치 그리고 미래입니다 공상당 일단 지배체제하여 있기 때문에 자신의 재산을 지킬 수 있을지 공상당과 정치권력에 힘이 센 곳에서는 재산권 보호라는 부분이 굉장히 어렵죠 그리고 자신이 큰 부자들 같은 경우는 의지했던 관료가 실각하게 되면 자기한께도 여파가 올 수가 있는 거죠 재산을 확실히 보존하기가 힘들다는 판단입니다 성공할 수 있도록 아마 그와 같은 부분에 대한 더 압박을 많이 느낄 겁니다 세번째는 환경오염입니다 대기오염이 화낙 심하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건강상에도 문제를 끼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음식물의 안전에 대한 부분도 중국의 부자들에게는 굉장히 고민거리입니다 네번째입니다 자유와 존엄의 확보입니다 사람들은 물질로만 살 수가 없습니다 부자가 되게 되면 그 다음에 표현하고 싶은 자유 나타내고 싶은 자유 전체주의 체제 하에서는 항상 억압받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갖게 되죠 가난할 때는 그런 문제가 크게 와닿지 않지만 부가 쌓이게 되면 상당히 불편함을 느끼죠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질문 세번째입니다 중국 부자들의 인민 열풍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있습니다 첫번째 인민은 한 사람이 내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결정 가운데 하나입니다 아마 인생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결정이 창업 그 다음에 개론 취업 이런 부분이 있겠지만 특히 인민 결정은 자신 뿐만 아니고 후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큰 결정입니다 두번째 인민대열에 들어선 부자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중국이 자유사회로 바뀌는 일은 요원하다 오래 시간이 걸릴 것 같다 억압적인 체제는 지금보다 예상보다 훨씬 오래 갈 것 같다 현대기술이 처음에 우리가 기대했던 것처럼 중국이 빠른 시간 내에 자유사회로 복귀하기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현대기술 발전이 인민들을 철저하게 감시하고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을 당국에게 제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CCTV, 감청, 도청, 얼굴인식능력 모든 것이 감시감독을 할 수 있는 거죠 세번째 사람은 물질이 충족되면 자유를 원합니다 아마 중국 인민 열기에서는 자유를 가질 수 없다 이런 부분들도 아마 크게 영향을 미쳤을 것을 보는데 이 같은 데 대한 갈급함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중국에서 인민 열풍이 오랫동안 지속될 것이다 그 다음에 네번째입니다 체제의 성격과 안전성은 매우 중요하다 대부분 사람들은 언젠가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다시피 19세기의 유럽인민자들이 가장 선호한 국가가 아르헨티나였습니다 그러나 조금 생각이 깊은 사람들은 그런 선택을 내리지 않았을 겁니다 역시 전세계 국가들 가운데 앵글로섹션, 다시 이야기하면 영국의 법치주의라든지 영국 제도를 이식받은 국가들이 가장 재산권 보호에 앞장 쓰고 있습니다 호주입니다 미국입니다 캐나다입니다 그런 나라들이 대부분 법치에 기반이 있고 상권분립이 보장돼 있고 자유기업주의고 혁신을 뒷받침하고 사적 재산권이 확실하게 보장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앵글로섹션 계열의 그런 국가로 가는 것이 중장기적으로 가장 나은 선택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끊임없이 정치적인 격동 때문에 부자들이 고민을 안고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아시겠지만 전세계에서 부자들이 가장 많이 인민을 가는 곳이 프랑스입니다 그 다음에 중국입니다 프랑스는 무슬림들이 들어와서 그런 종교적, 인종적 갈등이라든지 부자들에 대한 중과시에 이런 부분들이 다 그 자신의 조국을 떠나도록 만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개방성과 역동성 면을 고려하면 최고의 인민지는 미국이다 이렇게 봅니다 캐나다와 호주는 상당히 안정적입니다만 대단히 좀 사회주의적 색조가 짙죠 제가 얘기한 사회주의라는 것은 전통적인 사회주의가 아니고 국가의 비중이 높고 세금이 과중합니다 그래서 노후를 보장하는, 좀 재미가 없는 사회죠 뭔가 성취를 하려고 하는 사람은 그리고 또 호주도 지금은 좀 많이 나아졌으나 1970년대만 하더라도 모국인, 영국의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노동당이 오랫동안 집권했죠 그래서 상당히 호주가 그동안 많이 침체됐습니다 노동당이 이제 물러나면서 좀 많이 좋아진 경우에 속하죠 아마 미국처럼 그런 사회주의 성향의 정책이나 제도나 그런 부분에 반감을 갖고 있는 나라가 드물죠 그러니까 아마 그런 점들을 고려해서 호주는 중국인도 많고 하지만 좀 더 멀리 보고 길게 보는 사람들은 미국을 선택하게 중국 사람들도 호주 다음에 2등이 미국이고 3등이 캐나다입니다 아무튼 중국의 부자들이 왜 열풍, 인민 열풍에 이렇게 휩싸이는가 이런 점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인민은 발로 하는 투표와 같은 거죠 자기 조국과 다른 곳을 비교해서 더 나은 곳을 떠나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아마 일생을 통해서 내릴 수 있는 가장 큰 의사가 열풍은 하나일 겁니다 중국 부자들의 투자 열풍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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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